기농지원센터에 문의해봤습니다. 제 문의사항은 현재 온라인으로 장사를 하고 있으며 사업자가 있는 거죠. 전자상거래, 더섬의 매출은 한달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이고 사업자가 있으며 추후 농산물을 인터넷으로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자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종목을 추가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상근으로 직장가입자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안되는 건지 일단 상근으로는 안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직장 어디 다니면 안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농업교육 포털에서 현재 30시간 이상 교육을 듣고 있는데 이것만 100시간 이상 하면 되는지 그리고 네 번째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일반 도시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데 기농지원 받으려면 이것을 포기를 하고 다른 데 전입을 읍면리로 전입을 한 뒤에 문의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지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전입을 하게 되면 이걸 갚아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이사를 가서 신청을 했는데 안될 수도 있잖아요. 한도가 축소되거나 안될 수도 있는데 이걸 미리 확인 가능한지 이것에 대한 답변 자체가 없었습니다. 답변을 볼까요? 일단 타산업 분야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지원 제외랍니다. 그리고 4대 보험 가입자도 안되는데 단 비상금 근로자가 시장구수에 확인을 받아 취업이 가능하다. 그런 말에 나와 있고 온라인 교육은 최대 40시간까지만 인정이 된답니다. 농업교육 포털에서 받아봐야 50% 범위라고 하니까 80시간을 받아야 40% 40시간은 되고 나머지는 오프라인 교육을 받아라. 그 내용이죠. 기농지원은 만 65세 이하 농촌지역 2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이 아닌 지역에서 거주를 한 기록이 있어야 되고 기농교육이 100시간 이상을 이수 그러니까 농촌지역으로 전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기농교육 100시간 이수를 한 자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다. 농업창업자금은 세대당 3억 안도 이내 그리고 농업에 가서 농촌에 가서 주택을 구입을 하든 신축을 내가 만들든 증개축을 하든 요거는 세대당 7500만원 신용담보평가에 달라질 수 있고 고정금리 2%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요런 내용이죠. 그리고 타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전년 종합소득의 3700만원 이상인 자는 제외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귀농귀촌종합센터는 귀하의 새로운 출발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라고 되어있죠.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새로운 출발조안에 나라의 근본은 1차 산업인 농업으로 시작된다고 배웠습니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 대학 입학의 경쟁 대학 내에서의 경쟁 취직의 경쟁 일구 밀집으로 인한 부동산 값의 인상 물가 상승 또한 미세먼지 증가 또 저출산까지 이어지는 사실 제 생각은 저야 무식한 사람이지만 지역 전체로 인구가 균등하게 있고 일자리도 있고 인프라도 구축이 돼 있으면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될 거다 이 위에 내용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건강상의 이유든 뭐든 간에 저는 오래전부터 전기일도 조금 하고 배달도 하고 부동산이나 보험영업이나 이런 거 계속 여러 가지를 해봤지만 마음 편한 게 최고더라고요. 그래서 귀농을 하려고 하는 거였는데 이 지금 문의한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이게 사실 농업으로 종사하려는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농사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생활을 하고 장사를 하던 뭘 하던 사람들이 이제 가려고 준비를 하는 건데 너무 까다롭다. 가이드라인이 너무 좀 뭐라고 하죠? 보수적이라고 해야 되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사업자라고 해가지고 코로나 때 이제 위기 매출 급감으로 코로나 대출을 받았는데 이 대출 조건은 저금리인 반면에 장사를 포기하면 바로 갚아야 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기농 받으려고 지금 대출 있는 거가 몇 천만 원이 있는데 바로 이거 사업자를 해지를 하고 이걸 신청하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고 이거 보면 뭐 타사업자가 있으면 안 된다. 직장 의료보험이 있으면 안 된다. 문의를 해봐야 무슨 매크로처럼 제가 질문을 4개를 했는데 4개에 대한 답변조차 안 했어요. 전화로도 한번 전화를 해봤더니 아저씨가 받아가지고 아 이거 좀 문의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랬더니 아 이거 농촌으로 전입하셨어요? 그러더라고 아니요. 아직 먼저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읍면리로 되는 농촌지역으로 전입을 한 후에 연락달라고 하고 끊어버리더라고. 이게 행정입니까? 정말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이 말 자체도 어려워가지고 연세 드신 분들은 모를 것 같아. 아주 그냥 이렇게 일처를 하면 뭐 어떡하라는 거야? 그냥 귀농지원 아예 저는 포기를 했고 왜냐하면 지금 사업자도 포기할 수도 없고 직장근로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 안 받고 뭐 또 어떻게든 대출 고금리라도 받아가지고 가야지 방법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sonst 주장 안 shorts 너무 해볼까? 욕let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